둘 셋 하이 트리플레스 안녕하세요 트리플레스입니다 이거 영원히 기억될 무대예요 자 가운데 보시고 1번 보자 하나 둘 셋 여러가지 포즈 다 지워도 좋아요 활동적이어도 좋고요 하고 싶은 포즈 다 빠르게 지우세요 그 가운데 다 세우는 모습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본인만의 개선이 곱고 있는 포즈를 본인들이 나는 이런 이미지로 나는 기억해줄 수 없겠다 개인적으로 좋은데 부르면 여러가지 포즈 계속 바꿔서 주신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하고 싶은데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한 번 더 보고 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지프게 되기 위해 지프게 됐고 틀었고 형태 일으켰고 일으켰고 너무 괜찮아요 다시 이거 모두까지 보여주세요 아 좋아요 포즈가 밖기 때문에 훨씬 없다고 생각해 있습니다. 아... 미치길래 미치길래 양파 미치길래 미치길래 뛰었고 서비스 나오고서 들어가면 감사드리게요 이래도 안 찍을거야 난 이런 모습도 가지고 있어 오!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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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